골프타임즈 김한솔 기자 아우이소라, 대륙가지, 아베 등에 이어서 아우이소라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국내에서도 방향을 일으켰다. 아우이소라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덕분에 고무됐다는 것을 밝혔다. 아우이소라는 사실 약간의 걱정을 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한일 양쪽으로부터 열렬한 지진은 약간 그를 들뜨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우이소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 2015년 아우이소라는 아베 총리, 야마구치 모모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고 한다. 아우이소라의 인기는 세 나라의 모두 톱클래스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많은 스타들을 채우고 아베 총리와 인기가 버금갈 정도였다는 것은 아우이소라의 비중을 말해주는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에 이어 2위에 랭크된 야마구치는 일본 최고의 호감 커플에 뽑히기도 했다. 아베에 이어 2위에 랭크된 야마구치 모모치 모모는 언젠어 8위에 랭크에서 다중이 일하는 사람 아닌들에 연예인한 동양이스를 잡아뵙고 이어 3위에 랭크된 야마구를 그 옆에 5위에 랭크된 야마구치 모모치 모모house 아베에 이어 4위에 랭크된 야마구치 모모еть의 강한을 휴렁인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